문제 받았어요? 수업하기 싫죠? 나도 수업하기 싫다. 이거 하기 싫다. 왠지 기운이 쫙 빠졌어요. 제가 선생님께서 해설 준비하면서 욕을 한 20번 했어요. 개새끼들이라고. 이런 문제는 내면 안 되죠. 왜요? 공부한 사람도 점수가 나오게 해줘야죠. 그런데 공부를 한 사람도 못 내게 점수를 못 맞게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7급보다 어려웠어요. 7급보다 어려운 문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게끔 정신없는 문제였죠. 그래서 2018년 4월 7일 국가직 9급 시험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원래는 시험 보러 가려고 접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못 간 게 정말 다행입니다. 갔으면 진짜 완전 충격 먹고 아마 제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갈 수 같아. 그래서 선생도 솔직히 문제 풀면서 저도 못 푼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학생들 까락도 좀 많이 나왔겠다. 그 생각의 절동도로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렵고 그리고 좀 뭐랄까 생소한 것들이죠. 생소한 질문도 많이 나오고 달까지 물어본 문제들이 있었죠. 달까지. 그래서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시험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점수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상대평가 아니겠습니까? 상대평가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하나 더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도 어려운, 남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건 어차피 틀리고 그건 무의미하죠. 틀리고 맞출 것들을 누가 제대로 맞췄는가 했죠? 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쌤도 솔직히 좀 제 입으로 막 이렇게 좀 민망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렵게 나와서 좀 민망할 정도로 좀 문제가 좀 그랬다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해졀도 하기 싫어요. 너무 이제 민망하니까. 쌤도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있게 강의했는데 그렇게 나와줘야 좀 세면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나오니까 저도 좀 여러분 학생들 볼 내가 솔직히 잘못한 건 아니잖아. 아니지만 뭔가 좀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이슈에 있잖아요. 쌤도.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뭐 사실 제가 문제를 잘못 이상하게 된 사람들 문제이긴 한데 쌤도 약간 좀 낯이 좀 뭐랄까 좀 낯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개새끼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뭐 아직 뭐 지방지에 안 끝났죠. 안 끝났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여기 반면부사로 삼아야겠죠. 삼아서 국사를 더 열심히 할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방지에서도 이렇게 나올 것은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까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의심이 드는 게 국사를 폐지하려고 하는가. 공무원 시험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국사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명분.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내는 거야. 국사가 이상하니까 폐지해야겠다. 좀 그런 명분을 잡으려는 시도였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뉴스화 될 것 같아. 뉴스화. 너무 어려웠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뭔가 좀 정치적 의도가 냄새가 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출제위원들과 이거 출제하는 주체들은 난이도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논의를 했을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 정도 난이도는 학생들이 완전 박살날 것이라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고 싶네요. 알겠죠. 그럼 가보죠. 그래도 우리가 또 맞춤 문제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려운 거랑 쉬운 것이 확실히 딱 갈렸어요. 그래서 어려운 게 반절, 쉬운 게 반절. 그래서 한 50점은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50점. 50점은 맞고 들어가야 돼요. 50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한두 개 더 맞으면 제가 봤던 합격권. 알겠죠. 그래서 한 60점 정도. 60점 정도면 합격권. 60점. 좀 그 생각 듭니다. 60점. 그래서 아마 60전도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쌤의 난이도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시험장 가서 풀면 더 어려웠을 거야. 그럼 진짜 50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합격권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쌤이 합격 점수를 굉장히 낮췄어요. 이유는 시험장에서 풀었을 때는 이게 난이도가 어마어마했을 거야. 시험장에서. 알겠죠. 갑니다. 1번. 시대별 지방. 그런데 또 자란 학생들은 또 잘 보고 왔을 거야. 이상하게 또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또 70, 80점씩 맞고 온 학생도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보죠. 1번. 시대별 지방행정제도이다. 오른 건 쉽죠. 통일신라는 촌이 있죠. 말단의 촌이 있고. 촌주가 담당했죠. 그래서 촌주가 신라장적이라는 문서도 작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2번. 다음 각과 의뢰의 단판이 있었던 의뢰 활동으로 오른 것은 그대의 나라는 신라의 땅에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그들이 침범했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봐왔던 거죠. 이거는 소선영이죠. 소선영이 서희한테 고려가 신라를 계승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옛 고구려 땅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소선영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저번 중과 저저번 중과 문제풀일 때 뭐 이렇게 했었죠. 뭐 석영 집어넣고 한 거 있었잖아요. 거의 유사하네요. 자, 아니다. 우리나라의 말로 고려를 이은 나라이다. 고구려 이은 나라이다. 그래서 나라의 이름도 고려라 했다. 그래서 평양에 도우파였고. 만일 땅의 경계로 늘어난다면 그대의 나라 동종도 모두 우리 강력에 늘어있는 것인데 어찌 침범이라 하겠는가. 이건 서희가 되겠죠. 그래서 안용진 단판이죠. 그래서 소선영과 서희의 안용진 단판. 그래서 우리가 강동육주였죠. 강동육주. 담보 쉽게 2번이 되겠어요. 2번. 자, 3번. 미수인 기억의 결과에 해당되는 사실을 옳은 것은 영락. 영락이란 연호를 사용했던 왕은 고구려 관계토대왕이죠. 유할 병신의 왕이 직접 출근을 끄고 백제를 토벌하였다. 백제왕이 우리 왕에게 항복하면서 지금 이룬 영원히 노객이 되겠습니다. 라고 맹시했다. 이 백제왕은 아신왕이라고요. 아신왕. 아신왕이 관계토대왕한테 굴복하는 내용이야. 그리고 이제 기억 10년에 경자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관계토대왕이 신라구원전이 되겠죠. 그래서 관계토대왕이 AD 399년 신라의 수도 경주에 외구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신라가 이걸 못 막으니까 관계토대왕한테 구원 요청했고 관계토대왕이 AD 400년이죠. AD 400년에 관계토가 신라구원전 하러 온 거죠. 신라 구원전 하러 왔다. 그래서 신라의 처도로는 외구를 격퇴하고 외구와 손잡고 있었던 가야도 박살냈다고 하죠. 이때 박살난 건 금강가야죠. 그래서 금강가야가 약해지고 가야의 지도권이 대가야로 가는 거죠. 대가야. 이거 같다. 이게 기본적 내용이죠. 고구려가 신라의 내정간섭을 강화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토대왕이 왜 신라를 도와줬습니까? 우선 백제죠. 백제를 견제하려고 신라를 도와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때 고구려 군대죠. 고구려 군대가 신라에 주둔하게 됐다고 하죠. 주둔하게 되면서 내정간섭했죠. 그 내정간섭의 얘가 뭐죠? 신라의 왕위계승에 개입했다고 하죠. 그래서 내무랑. 이게 내무랑 때죠. 내물마리깐. 다음이 실성마리깐. 그리고 눌지마리깐 때죠. 이렇게. 왕위계승할 때 고구려가 여기에 관여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왕위계승전에 고구려가 개입했습니다. 개입했다가. 1번.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을 공적했던 건 근초광이죠. 근초광. 3번. 신라가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살해했다. 이거는 진흥왕. 금강가야가 가야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대됐다. 대가야가 되겠지. 대가야. 틀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가와 나를 주장한 각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우리는 난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유연화 같은 것을 조직해서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로에 호소해야 한다. 이건 누굽니까. 이승만이죠. 이승만. 이승만이 정읍바라는 거죠. 정읍바라. 산빨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이거는 김구죠. 김구의 3천만 동포의 입고함이죠. 나는 김구의 3천만 동포의 읍고함이다. 1948년 2월달이죠. 그래서 남한 단독정부 수리를 막겠다는 김구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선언문이죠. 그래서 이승만과 김구 묻는데 가보죠. 1번. 50청선거에 불참했던 건 김구죠. 김구. 그래서 50청선거는 1948년 남한 단독선거죠. 그래서 남한 단독선거에 이승만 쪽이 많이 나왔죠. 승리했고 김구는 불참했죠. 2번. 자우합작 7원칙을 지지했다. 자우합작 7원칙이라는 것은 중도세력이죠. 이승만이 정읍 발언하면서 남한 단독정부를 세우자고 했고 이런 상황에서 자우합작 운동이 터지죠. 자우합작 운동이 터지고 자우합작 7원칙이 나왔죠. 그래서 자우합작 7원칙에 대한 반응을 묻고 있네요. 그래서 이승만은 조건부 찬성이에요. 이승만은 자우합작 운동을 조건부 찬성이에요. 조건부 찬성. 알겠죠. 그리고 김구는 그냥 지지해요. 찬성했어요. 알겠죠. 그럼 뭔가에 좀 애매하지게. 알겠죠. 그럼 밑에 봐야겠죠. 3번. 탁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조직했다. 탁치 반대라는 것은 신탁통치죠.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김구랑 이승만 다 돼요. 알겠죠. 근데 뭔가 좀 어렵죠. 둘 다 다 했으니까. 헷갈리법 하지. 그렇지. 자 그리고 4번. 남조선 과도입법이요 의장은 누구였죠. 김규식이죠. 김규식. 그럼 역시 이제 2번 3번이 헷갈릴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지 이게. 알겠죠. 근데 보면은 재받은 그래요. 출제연이 2번을 그냥 김구로 낸 거야. 그러니까 출제연은 가나를 이승만 김구로 해놓고선 그냥 바깥지기 한 거야 이게.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2번에 자업작 친원칙을 지지했다. 이건 김구로 본문이 그냥 김구. 김구. 이렇게 낸 거야 출제연이. 알겠죠. 이승만은 조건부 찬성이니까 뭔가 좀 이게 애매하지 이게. 알겠죠. 그러면 이제 2번이 틀리고 3번. 3번이 김구죠. 김구가 이제 신탁동치 반대 운동 하면서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했어요 김구가. 그러면서 반탁운동을 주다면서 신탁동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책 찾아보니까 이론서에 이게 나오더라. 이론서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이건 무슨 필기노트 테마노트 안 돼. 무조건 두꺼운 이론서 완벽히 탈탈 털어야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제대로 풀려면 두꺼운 이론서 있죠. 그거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올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필기노트나 테마노트의 시대는 같다. 좀 그런 문제였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어렵지. 색깔만 했어요. 이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리고 이제 5번이죠. 자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전의 성종이 가의 시행에 따른 잡기가 정도에 어긋난 데다가 번거롭고 요란스럽다 하여 이를 모두 폐지하였다. 성종이 폐지했대요. 성종이. 이것을 폐지한 지가 30년 됐는데 이때 와서 정다문학 최항이 청하여 이를 부활시켰다. 최항 무신정권 때 최항은 아니겠죠. 그렇죠. 무신정권 때 최항은 아니겠지. 정당문학 있잖아요. 정당문학. 정당문학이라는 것은 이게 뭔가 느낌이 이제 문신 느낌 아니겠습니까. 무신정권 때 최항이라면 최항은 무신정권 때 기구들 교정도감이나 그렇죠. 뭐 그런 기구들이 나와야 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고려 중기 때 최충도 기억나시죠. 최충. 그렇죠.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연등회 아니면 팔관회요. 그래서 성종 때죠.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의로 고려가 이제 유교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등회와 팔관회를 폐지시켰죠. 부활된 건 언제죠. 현종 때죠. 현동 때 연등회와 팔관회가 부활돼요. 그러면 이제 이 최항이라는 인물은 아마 그 현종 때 인물일 거예요. 현종 때. 알겠죠. 현종 때. 그런데 이제 뭐 출제연인이 트럭치겠지. 뭔가 더 헷갈리게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 출제연인이 정말 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등회 아니면 팔관회야 이게. 연등회 아니면 팔관회. 그런데 쌤이 혹시 수업시간에 얘기했죠. 연등회에 팔관회 나온다면 뭐가 답일 거라 했죠. 팔관회일 거라 제가 얘기했었어요. 팔관회. 팔관회가 나올 거라고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에 얘기했어요. 팔관회가 나올 거라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 올림픽이다. 이게 올림픽이랑 비슷하다. 올림픽. 국제행사다. 국제행사. 올림픽.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팔관회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다른 나라의 상인들도 참여해서 일종의 국제행사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지. 팔관회. 연등회는 단순한 어때요. 불교행사지. 지금을 치면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팔관회는 이제 불교 플러스 도교 아니겠습니까. 도교. 이렇게. 1번. 훈여십조에서 왕건이 어때요.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대히 시행하라고 했죠. 2번. 토석신에게 제사를 했던 건 팔관회겠지. 팔관회. 도교가 팔관회가 도교조세체가 했으니까요.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이 이제 1월 15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연등회요. 연등회. 팔관회는 이제 10월달 11월달 이때요. 늦게 하는 거야 이때. 그래서 연등회는 원래 1월 15일날 했다가 나중에 2월 15일로 바뀌었어요. 국제교류회장. 팔관회가 되겠죠. 그래서 각국의 상인들이 와서 팔관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등회 팔관회 비교하는 문제. 알겠죠.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어요. 3번이네요 답이. 이 소리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좀 어려운 건 3번으로 많이 했어요. 정답을. 그래서 쌤의 3번론 있죠. 3번론이 다시 좀 불안한 것 같기도 해. 알겠죠. 이거 도대체 감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알죠. 그래서 팔관회가 나올 것 같긴 했었는데 출제는 됐습니다. 이게. 6번. 다음과 주장한 임례된 소모로 오른 것은 달의 달은 하나이다. 냇물의 갈래는 만기가 된다. 나는 그 냇물이 세상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 빛을 받아 비춰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의 상이다. 달이라는 것은 태극이요. 태극은 나다. 누구죠. 정조. 정조의 만천 명을 주인 옹자서죠. 정조가 이제 어때요. 만기하천인데 그 만기하천에 밝히고 있는 달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군주권 강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조죠. 정조. 1번. 해동농소는 서호수죠. 서호수. 서호수가 편천한 농사인데 정조대요. 정조대. 답은 1번이 돼요. 가빈예송 때 왕권 강좌는 기념복을 주장했다. 그래서 현정 때죠. 현정 때 두 번의 예의성이셨다. 기예예송. 가빈예송이죠. 왕권을 강조했던 건 이건 남인이죠. 남인. 남인 인물 누구 있습니까. 허적이나 허목. 윤류. 그렇죠. 허씨 윤씨들이지. 허적. 허목. 윤류. 3번. 이순신에게 현충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강감찬 사당을 건립했다. 이야.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숙종. 숙종. 숙종이들이에요. 숙종이. 숙종. 3번. 민간의 광산 개발을 참여하는 허용하는 설점 수소제를 처음 시퇴한 효종대요. 효종. 이게 책에 보면 효종대라고 나와요. 다. 알겠죠. 그래서 역시 이 출제연은 전부 다 시기를 엄청 냈어요. 시기를. 알겠죠. 거의 기본 베이스 문제가 다 시기 문제에요. 시기 문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꼼꼼하게 어떤 사건이 있으면 전부 다 이거 어느 왕땐인지 연도를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지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좀 쉽죠. 만약에 3번에 낚였다면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이 쇠동농소가 정조 때 나왔던 걸 알았으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7번 미친 국왕의 제2기관에서 이로 오른 것은 지금 국왕께서 풍속을 바꾸는 데에 뜻이 있으므로 신은 지극하신 뜻을 받도록 완악한 풍속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륜 행실로 말하면 나왔다. 이륜 행실도죠. 이륜 행실도는 중종대죠. 중종대. 중종대는 살인파들이 중앙정기에 진출했었죠. 살인파들은 강조한 게 장류와 붕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륜이지. 이륜. 그렇죠. 중종대입니다. 중종대에. 김왕국이 있었죠. 김왕국. 그래서 조선 중기를 물어본 거죠. 대개 문담은 조선 초기 국왕 목적을 보는데 조선 중기 때 상황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문제는 어때요. 이륜 행실도라는 책이 어느 왕 때 나왔는지 알아야지. 결국 시기. 어느 왕 때가 된 거죠. 주재병이 병원동선을 세웠던 건 중종대죠. 중종대. 김지습 금모신하에서 김지습이 이제 개요정난 이유죠. 개요정난 이후에 이제 뭐 전국을 유람하면서 세조 때 편찬한 거지. 국조오레이 동국여지성남은 성종대죠. 성종대 편찬된 국가의 의뢰서. 동국여지성남은 이제 그 지리지죠. 인문지리지. 서거정. 문화체들을 유교수위로 갖추기 위해서 집현전 창설은 세종이 되겠습니다. 세종.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조치된 것을 냈다고 보여줍니다. 8번. 다음 법률의 근거에서 실시한 식민지 정책을 옳지 않은 건. 야 이건 대박이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문제요. 그래서 근데 좀 보면 3번입니다. 3번. 현창원 선생님이 3번 논이 좀 내가 3번 논 좀 버렸는데 3번 논이 많이 나왔다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 3번 논이. 알겠죠. 그러니까 국가 총동원령이죠. 국가 총동원법. 대개인데 선생님도 책 찾아보니까 제가 그냥 국가 총동원법 1938년이란 했어요. 제가 해놓고 달 안 써놨어요. 달 안 써놓은 거야 이게. 알겠죠. 38년이야. 1번. 국민징용령이죠. 국민징용령. 근데 선생님이 민족말자 통치기 때 사건들 연도 다 외워두라고 했죠. 연도. 연도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수탈해 갔는데 몇 년도에 어떤 정책을 통해 수탈해 갔는가. 연도를 왜 그랬죠. 국민징용령은 39년도죠. 39년도. 그리고 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징용했죠. 그래서 우리 민족들을 일본의 탄광이나 군수공장에 끌고 가서 강제로 노동시켰죠. 39. 2번. 금속류 회수령을 제정해서 주요 군수 물자를 공출했다. 보니까 금속류 회수령은 몰라요. 모르는데 공출제가 나오죠. 공출제는 39년이죠. 39년. 그러면 1, 2번은 알고 있어야 돼. 이게 39년인지. 그거 모르면 풀 자격이 없는 거예요. 39년은. 유권특별지원병령은 38년이야. 38년. 38년. 정확히는 2월달. 38년 2월달. 아니죠. 그래서 유권에 지원하라는 거죠. 4번. 물자 통제령. 이건 잘 모르겠죠. 그런데 배급제가 나요. 배급제는 39년이죠. 보면 1, 2, 4가 39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풀 수가 없었겠지. 왜요. 금속 회수령이 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리고 물자 통제령이 언젠지 모르니까 이 문제가 어려웠을 거야. 알겠죠. 아니야. 쉬었어요. 표정들이 쉬었다는 표정인데. 아니야. 아마 어려웠을 거야. 그런데 결계는 이제 답은 3번인데 이게 보세요. 다음 법률에 근거해 실시된 식민지정책인데 이 국가총동원령이 1938년 4월달에 4월달 이게. 4월. 4월. 알겠죠. 그리고 38년 2월달에 뭐가 있다. 육군특별지원병령이 되어진 거야. 38년 2월달에. 알겠죠. 할 말이 없습니다. 샘 찾아갔더니 하나는 달이 있고 하나는 달이 없어요. 샘 책임이에요. 죄송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놔도 어때요. 여러분들 못 외웠겠지. 이거 어떻게 해서 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도 그래도 그냥 샘이 항상 모르는 거에 휘말리지 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속류 회수령이랑 물자 통조령을 신경 안 쓰고 봤다면 1, 2, 4는 전부 다 39년이야. 3번은 38년이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지. 38로 갔어야겠지. 만약에 찍는다면 정확히 달을 몰랐다면 이해가 되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판단이 잘 안 섰겠지. 흔드는 게 있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을 거야. 그리고 9번. 9번은 동학노민운동 문제죠. 이 문제는 쉬운 거죠. 가식에 해당되는 사실로 옳은 것은. 다음 안핵사 이용태의 보고에 따르면 죄인들이 다수 도망치는 바람에 조사를 하지 못했다. 보니까 안핵사 이용태에 나오니까 고부밀란 직후죠. 고부밀란이 터졌고 정부에서는 이 고부밀란을 조사하기 위해서 안핵사 이용태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용태가 어때요. 동학 교도들을 탄압했죠. 그래서 여기 반발해서 전봉준이 1차 봉기 일으키죠. 1차 봉기. 1차 봉기. 그럼 답은 4번이죠. 전봉준이 1차 봉기. 103 봉기 일으킨 거죠. 쉬웠지. 4번. 그리고 위에 보니까 카비테. 전봉준은 근구 원평에 앉아 전라우도에 호령하였으며 김계남은 남원성 앉아 좌돌 통사. 보니까 동학농민군을 주도했던 전봉준과 김계남이 전라도를 지비하는 상황이죠. 이거는 전주화약 이유겠죠. 전주화약으로 전라도에 직강소를 설치해서 농민군이 통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주화약 이유일 거야. 전주화약 이유. 그리고 1번은 어때요. 1번은 2차 봉기 때죠. 그럼 전주화약 이유죠. 2번. 우금치 점투도 2차 봉기 때죠. 전주화약 이유죠. 동학교도들이 교조신원운동을 했던 것은 고부밀란 전이죠.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이 출제자는 완전 시기로 조질라고 문제를 내고 있는 거야. 완전 시기로. 그러면 이걸 좀 감을 잡았으면 내용이 좀 말려 들어가지 말고 무조건 시기만 봐야겠다. 이걸 잡았어야 하는데 그게 대화 안 돼요. 안 돼지 그게. 그래서 쌤이 맨날 시기를 바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시기를 바라. 그래도 어려웠지. 그래서 완벽한 시기 위주로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0번. 10번도 이것도 어렵죠. 그래서 가학기구가 존속한 시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실로 쓰는 것은 지주는 조선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서 가학은 그것의 출장소 직원에 신고해야 한다. 보니까 토지 조사 사업이죠. 기안부 신고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고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담당했던 건 어디에 신고하냐. 토지 조사국에 신고해. 토지 조사국. 토지 조사국에 신고하는데 토지 조사국이 1910년도에 나와. 이게 10년도에 나와요. 그리고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무단통치기 때 하잖아요. 무단통치기 때. 통치기 때 하는데 이게 이제 토지 조사령이죠. 토지 조사령. 토지 조사령은 1912년도에 나와. 이게 12년도. 그래서 쌤이 연도 좀 외워드렸죠. 그래서 이게 마무리된 게 1918년이래. 1918년. 마무리가. 그럼 느낌이 이제 이건 결국 1910에서 1918년까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조사 사업의 그런 존속기관이죠. 존속기관을 물어본 거야. 이게. 결국에는 뭐 항상 나왔던 토지 조사 사업 연도 외웠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또 지문 보니까 이게 어렵지. 외워야죠. 답은 2번이죠. 무정은 1917년이에요. 이광수의 무정. 혹시 뭐 국어시간에 뭐 이거 외우기 하나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광수의 무정이 옛날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1917년이라고. 답은 2번. 1번. 조선 청년연합회는 1920년. 연초 전매 제도에 따라서 조합의 수매드는 담배는 이게 연초 전매령이래요. 연초 전매령은 1920년이래요. 연초 전매령은 1920년인데. 그런데 일제가 무단 통치기 때도 담배를 전매하긴 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게 법제화돼서 제대로 한 것은 20년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원이 굉장히 어렵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언제 나왔냐면 작년 추가 채용 국가지 7급에게 나왔어요. 알겠죠. 작년 우리 11월 달인가 국가지 추가 채용이셨죠. 거기 7급에게다. 7급의. 국가지 7급 문제. 알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봤으면 연초 전매 제도가 이제 21년도. 연초 전매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시행됐다. 이거를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국가직 문제를 항상 그 전 국가직 문제를 잘 풀어봐야 돼. 21년도가 되겠고. 10단은 1919년도가 되겠죠. 10단.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무정. 무정을 외우고 있어야겠죠. 1917년도. 그래서 좀 디테일하지만 그래도 무정은 외워둬야 할 그런 연도였어요. 11번. 미수진이 지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400년. 어쨌든 이 지도는 조선학자들의 세계 지도이다. 관근에 그리하면 중국에서 수입한 성교 광피도와 혼일강리도를 기출하고 우리나라의 일본 지도를 합쳐서 만든 세계 지도. 뭡니까? 태종 때 만들어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죠. 이거는 우리 저저번쯤과 서울신과 경찰순경이 나왔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옳지 않은 건 4번이죠. 백립척 쉽죠. 백립척은 영조 때 정상기가 만든 동국 지도죠. 정상기 동국 지도에서 최초로 백립척 지도를 만들었죠. 다음은 4번. 1번.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으로 했죠. 아메리카 대륙이 없죠. 2번. 중국 중심이죠. 중국이 엄청 크죠. 3번. 이 지도의 작성에는 이슬람 지도학에 영향이 있었겠죠. 그래서 원나라의 세계 지도를 모방했다는데 원나라 세계 지도는 원나라가 이슬람 점령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영향을 줬겠지. 다음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12번 신문왕 냈네요. 신문왕은 무조건 단골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왕이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본 것은 김음돌 나왔죠. 김음돌의 난. 김음돌의 난. 다음은 2번이죠. 신문왕 때 국학 설치했죠. 유교를 교육했다. 1번. 관료에게 지급하건 노급을 폐지했죠. 노급 폐지. 관료 전 지급. 노급 폐지. 3번. 서시 남시는 효소왕. 효소왕. 4번. 사방에 우역 설치했던 것은 지증왕이죠. 지증왕. 그렇죠. 지증왕. 쉬운 문제. 13번. 다음은 바레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입장이다. 한국사의 입장에서 이를 반박하는 증거로 적절한 것은 소수민족 지역의 분리동립 의식을 약화시키려고 국가라기보다는 당황주에 해소된 지방민족 정권으로 보고 있다. 이건 뭡니까. 중국의 동북 공정이죠. 중국 애들이 만주에 있었던 고구려와 바레사를 자신들의 지방정권으로 보고 있는 거죠. 러시아는 중국 문화보다는 중앙아시아나 남부 시베리의 경향을 강조하여 러시아 역사에 편입시켰다. 그래서 바레사가 어때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바레가 우리 역사는 증거를 보여줘야겠죠. 그렇죠. 답은 2번이죠. 바레가 고구려를 계승했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레의 고구려 계승 증거를 물어본 거죠. 그럼 우리 역사가 되는 거죠. 답은 2번. 상경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주거장치인 온돌이 나왔던 거죠. 온돌. 신라와 교통로. 신라도죠. 이거는 바레가 신라와 교류했던 증거고. 3번. 유학교육기관은 주작하면 중국에 영향받았겠죠. 삼성육부도 당이죠. 당에 영향받았죠. 답은 2번이 되는 쉬운 문제. 14번. 신라의 문무왕의 유언이다. 미추진 기억에서 릴리움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였죠. 그렇죠. 그래서 과인은 목 좀 축이자. 자 우리 목 좀 축이자. 문무왕은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삼국을 통일한 왕이죠. 그래서 무혈왕, 문무왕, 신문왕이죠. 그래서 문무왕을 물어봤는데 결국엔 삼국통일 과정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백제의 부흥운동 물어봐요. 백제의 부흥운동. 그래서 과인은 운수가 어지럽고 전쟁을 해야 하는 때를 만나서 서쪽을 정보라고 북쪽을 토보라 영토를 앉아서 시키고 배반하는 무리를 토보라고 협조하는 무리를 불러들여 멀고 가까운 곳을 모두 안정시켰대요. 자 1번 기억. 백제를 열망시킨 건 무혈왕이죠. 무혈왕. 이때 백제의 열망 과정에서는 문무왕이 세자였겠죠. 그래서 참여했고요. 북쪽을 토발했던 것은 고구려 열망이죠. 고구려 열망시킨 건 문무왕이 되겠죠. 문무왕. 맞죠. 3번 백제의 부흥운동을 주도한 복신을 공적했다. 백제의 부흥운동 세력을 묻고 있죠. 백제가 망하자 백제의 부흥운동 세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주류성과 주류성과 임존성 아니겠어요. 임존성. 주류성에서는 부여. 부여풍. 복신. 도침. 도침. 임존성에서는 흑지상지. 지수신이 되겠죠. 지수신이 부흥운동이 되겠다. 그런데 이때 그 백제 사람들 중에 당에 붙은 사람도 있죠. 당에. 그래서 웅진도독. 웅진도독이 된 게 누굽니까. 부여룡이 있죠. 부여룡. 또 있다. 그런데 쌤이 수업할 때 이렇게 해요. 이들이 부흥운동을 이렇게 했는데 내분이 있었다고 하죠. 내분. 서로 죽였다고 하잖아요.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부여풍이 복신을 죽였다. 이런 거. 그래서 내분이 있었다. 그리고 어때요. 이 부흥운동을 도와주러 누가 왔다. 일본이 도와주러 왔죠. 일본이 도와주러 왔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 체력과 일본 연합군이 663년도 백종강 전투한다고 하잖아요. 백종강 전투. 전투했다. 그런데 결국 나당 연합군한테 패배했다고 하죠. 패배하기 위해서 결국 부흥운동이 실패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마무리 지어요. 그런데 이걸 더 치고 들어간 거지. 이런 건 처음 나와요. 이렇게는 7급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7급보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번. 복신을 공조. 그런데 보니까 당연히 이제 문망은 어때요. 이 백제 부흥운동 세력을 공조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백제 부흥운동 세력과 나당 연합군이 싸웠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틀릴 문장은 아니야. 알겠죠. 싸운 건 사실이겠지. 그렇죠. 신라가 백제 부흥운동 세력과는 싸워야지. 그렇죠. 4번. 그런데 임존성에서 지수신은 맞아요. 그런데 지수신이 투항을 받아주었다. 아 이거는 이제 어때요. 힘들었겠지. 그렇죠. 그래서 지수신은 문망과 싸우다가 고구려로 도망갔대요. 고구려로. 고구려로 투항했대요. 결국에는 3번 4번 가지고 찍는 거였어요. 이게. 그런데 3번이 그런데 이게 맥락적으로 이게 틀릴 말은 아닌 것 같아. 맥락적으로. 그렇잖아요. 신라 부흥운동군이 싸운 건 맥락적으로 맞죠. 그럼 이걸 3번을 좀 맞게 봤어야 돼. 만약에 모른다면. 그런데 4번은 뭔가 좀 미심적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말장난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해야겠다. 풀기 힘들었던 문제가 되겠어요. 답은 4번입니다. 욕하고 싶네요. 출제한. 개색. 아니. 4번이다. 고구려로 투항했다. 고구려. 15번. 다음은 대한제국식이 설립된 어느 회사에 대한 내용이다. 미친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회사는 고금은 냉면 50원. 총 천만 원 발행했고 주당 불입금은 5년간 총 10회. 이건 잘 모르겠죠. 이 회사는 국내 진황지 개관. 나왔다. 뭔가 진황지 개관이니까 개관했던 회사 같죠. 황무지 개관. 농광회사 아니에요. 농광회사. 농광회사. 그래서 일본이 우리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니까 농광회사가 1904년 7월에 나와요. 7월에 나와서 우리 스스로 어때요. 황무지를 개척하려고 했던 거죠. 답은 2번이지. 2번. 황무지 개관 요구에 대응해서 설립된 특허회사였다. 그렇지만 일본의 반발로 금방 사라졌고요. 1번. 외국 상인과 상권 경쟁을 위해서 시전상이 만든 게 뭐죠. 황국중앙총상회죠. 황국중앙총상회. 3번. 역둥토나 국유 미간지를 약탈하라는 국책회사는 동척이죠. 동척. 동양척식주직회사. 동척. 종로의 백목전 상인이 주도가 된 직조회사는 종로직조사. 종로직조사. 1900년. 답은 어떻게든 좀 쉽죠. 2번. 그래서 진왕지가 나왔으니까 진왕지 보고 좀 풀었어야 돼. 자 16번. 어마어마하죠. 답 3번. 3번 논 있죠. 이번에 좀 들어갔어.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찌과의 문제가 예컨 5개 있으면 3번이 한 3, 4개였어요. 알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3번 논을 더 우겼어야 하는데 미안해요. 3번이야. 조선 성리학인데 순서 문제 물어봤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보면은 리은은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리은은. 그런데 먼저 리을. 항약보급운동과 함께 일상생활의 실천윤리가 담긴 소학을 중시했던 조광조죠. 조광조는 중종 때죠. 중종 때. 항약보급운동을 주도했고 성리학의 기본 기초석이었던 소학을 보급을 했던 게 조광조죠. 중종 때. 리은은 몰랐을 거야. 그런데 기를 강조하니까 우리 기를 강조한 건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서경덕이랑 기대승이죠. 서경덕, 기대승. 그렇죠. 기 강조한 거. 기. 몰라요. 기 강조한 사람. 학자. 이 정도 알아야 하는데. 이왕 있고 이이가 했잖아요. 이이가. 그런데 이왕이 이제 뭐 그 기대승이란 뭐 하죠. 기대승이랑 사단 칠정론 하잖아요. 사단 칠정론. 사단 칠정론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이이가 여기 꼽살이 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왕이 이이보다 더 나이가 많다고 했죠. 선배에요. 선배. 선배. 선배고 그리고 이제 이이한테 영향을 준 건 서경덕이에요. 서경덕. 서경덕. 그래서 이왕이 주리론이에요. 주리론. 주리론. 이이가 주기론이죠. 주기론. 그래서 기를 강조했던 건 이쪽이지. 릴 강조는 이쪽이지. 그렇죠. 여기 이제 서경덕. 이제 이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왕한테 영향을 준 건 이현적이라고 하죠. 이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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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뭐 이제 조강조가 저 위에 있는 거야. 조강조. 조강조가 있고 중정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니은은 서경덕이에요. 서경덕. 기를 강조했다. 기. 기를 강조했다. 기를 강조한 게 서경덕이 있고 기대승이 있어요.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이 어느 왕 때 활동했는지 잘 모르겠지. 여러분들이. 그렇죠. 잘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티긋. 정지윤의 천명도 해석을 둘러싼 사단 칠정 논쟁은 이왕과 기대승의 논쟁인 거 알고 있죠. 이왕과 기대승. 이왕과 기대승. 1553년. 명종 때요. 명종 때. 명종 때. 자. 그리고 이제 기억이요.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기일을 중심해서 경장을 추가했던 이죠. 그래서 이가 현실 개혁적이랬죠. 현실 개혁적이다. 그럼 이예요. 이예. 그럼 분명히 니을이 먼저 들어간 건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거인지 모르면 아예 문제 접근할 수가 없지. 그래서 리을. 그리고 니은은 잘 몰랐을 거야. 헷갈렸을 거야. 그리고 디귿 디귿 기역까지는 좀 추측이 가능해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이잖아요. 이거는 추측이 가능해. 그런데 분명히 이왕과 기대승의 사단 실정론이 있으니까 주류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주기론이 나온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사단 실정론은 이 앞이 돼야 돼. 알겠죠. 그러면 조광조 사단 실정론 이이는 좀 잡혀야 돼. 문제는 이제 결국 니은이었을 거야. 니은. 이게 석영덕이냐 기대승이냐 키를 강조했으니까 석영덕 기대승 언제 활동한 줄 알아?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울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석영덕은 성종 때 태어나서 명종 1년에 죽었어요. 명종 1년에. 1546년도에 죽었어요. 명종 1년에. 석영덕이. 그러면 이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3번. 허무하죠. 3번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니까 결국 3, 4번이었대요. 리을, 디귿, 기억이 들어가 있죠? 둘 다. 그렇죠. 결계는 3, 4번에서 하나 고르는 거였어요. 알겠죠. 그런데 정확히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왕은 이 왕이 이의보다 더 나이가 많잖아요. 20살인가 더 많아요. 그래서 주로 명종 때 활약하다가 이제 막 즉위한 선조한테 성악 십도를 써준 거지. 성악 십도를. 이제 막 즉위한 선조한테. 그리고 이의가 역시 선조한테 성악 이 왕이 성악 십도를 써주고 이의가 성악 지별을 써주는 거지. 성악 지별을. 그렇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일제감정기 조선인의 생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 이야. 이것도 어렵지. 그렇죠. 답은 4번. 4번. 상류층이 한식주택을 2층으로 개량한 영단주택에 모여 살았다. 그런데 보면 1, 2, 3번은 좀 봤을 거예요. 그래서 1번에 한 번 나온 적 있죠. 토막촌이라고. 토막촌. 그렇죠. 그래서 일제시대에 일제시대에도 어때요. 사냥에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야. 그래서 빈민들은 거주할 곳이 없어서 토막촌 짓고 살았어요. 토막촌. 그래서 이게 7급이 한 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 야인시대 얘기했지. 야인시대 보면 거지왕 김춘삼 알아요? 걔네들이 토막촌 살거든. 일제시대. 그래서 야인시대 막 보라고 한 거야. 2번 문화통치기 때 모던골과 모던보이가 활동했죠. 맞죠. 문화통치기 때 3번 민족말차 통치기 때 여성들을 노동회에 동원시키기 위해서 글로보국대에 동원시키기 위해서 몸빼바지 폈다고 했죠. 그러면 2, 3번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1번 아니면 4번이었을 거예요. 4번 근데 만약에 일본에서 토막촌이 혹시 도시 내부에 있나 아 이랬으면 미쳤겠지 이게 알겠죠.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4번에 보인 영단주택은 일본에서 서민계급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거예요. 일본에서 서민들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서민들 상류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시체제에서 병참기지화 정책하면서 노동자들이죠. 군수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가난한 노동자를 위해서 또 이 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단주택은 일본을 모방해서 만든 거야. 서민들 노동자들 위해서 상류층이 한식주택을 2층으로 개량한 영단주택에 모였다. 굉장히 어렵죠 이건. 답은 4번이다. 4번 18번 가난은 외국가 맺은 각서이다. 이 두 각서 사이에서 사실 묻고 있습니다. 가 일본 측은 한국 측의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 2억 달러 그리고 수출입 은행 차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돈 주기로 한 거죠. 그리고 한일국교 정상화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한일협정이 아니죠. 왜요. 문제에서 각서라고 했죠. 각서. 그럼 이거는 김종필 오일화 각서야. 김종필 오일화 각서. 1962년 11월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를 박정희가 보낸 거죠. 일본의 외무상이었던 오일화를 만난 거예요. 1962년 11월 미국 정부가 한국과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 공유와 더불어 한국의 경제발전 도쿄라는 아이디 차관 직원. 이거는 브라운 각서죠. 미국 공사였던 브라운이 우리에게 병력을 베트남에 더 보내주면 이것저것 챙겨주겠다 한 거죠. 1966년이죠. 66년. 그럼 62년과 66년 사이 문제가 되겠죠. 일본의 어때요. 유엔의 지원으로 충주의 비력 공장을 서립했다. 어렵죠. 그렇죠. 모르겠다. 2번. 국가기관산업인 울산정육공장 울산정육공장은 1964년도야. 이게 답이에요. 64년. 이게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고 선생님이 문제풀이할 때도 해준 적 있긴 해. 64년. 우리 마산 수출 자유지역은 70년, 71년. 70에서 71. 경북 고속국도는 1970년. 1번. 유엔 지연으로 충주의 비력 공장은 1958. 58. 그래서 이 문제는 2번. 울산정육공장 있죠. 이거를 연도를 외웠어야 돼. 그런데 한 번 나오긴 했어요. 옛날 구닥다리 문제 뭐 있어요. 2번이었다. 19번. 연석이저 여러분들. 이 뒤쪽이 어마어마해. 뒤쪽이. 19번. 다음은 고려시대의 진화의 시다. 이 시인과 교류가 교류를 통해 뭔가 자부심을 공유했대요. 자부심을 공유했던 건 뭔가 좀 자주적인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김부식은 아닐 거야. 김부식은 사대적이죠. 그렇죠. 보세요. 서쪽. 송나라는 이미 기울고 북쪽 고랑캐는 아직 잠자고 있네. 앉아서 문명의 아침을 기다려라. 자. 하늘의 동쪽에서 태양이 들어온다. 하늘의 동쪽이 어디겠지. 고려겠지. 고려. 고려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런데 보니까 송이 기울어진다고 그래요. 송. 그러면 송이 아직 안 망은 것 같죠. 송. 송이 언제 망하죠 여러분들. 송이. 송나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송나라가 정강의 변 기억나죠. 정강의 변. 정강의 변. 정강의 변이 언제예요. 1126년이죠. 그렇죠. 송나라가 누구한테 망해요. 금나라한테 망하지. 금나라. 이게 정강의 변이지. 그런데 이때 송나라 황제의 여덟 번째 아들인가가 어때요. 남쪽으로 튀죠. 튀어서 남송 세우죠. 남송.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망한 이유. 기울어가고 있다. 즉 남송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남송시대. 그렇죠. 남송시대. 그런데 1번 김부식은 어때요. 송나라 망하기 전에 갔어. 알겠죠. 김부식은 송나라 망하기 전에 갔지. 알죠. 그러니까 남송 이전의 시대 간 거예요. 그럼 김부식은 아니야. 알죠. 그리고 북쪽의 오랑캐는 아직 잠자고 있다. 북쪽의 오랑캐라는 것은 아마 금나라. 아니면 몽골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앉아서 문명의 아침을 기르라. 동쪽의 하늘을 태양의 티로래. 그래서 김부식은 아니게. 삼국사기. 2번. 이규부의 동명한 편이죠. 이규부. 그래서 이규부는 어때요. 고구려 계승거식. 우리 민족의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신집권기 때 활동했던 문신 있죠. 문신. 대표적인 인물이 이규부였고 이규부와 진화가 교류했다고 합니다. 알겠죠. 굉장히 어렵지. 그리고 3, 4번은 되기 힘들어요. 왜요. 둘 다 충렬왕 때죠. 겹치니까 안 되는 거지. 겹치니까. 원간섭기. 충렬왕 때. 이승유. 그리고 1연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송나라도 없죠. 아예 망했지.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1, 2번 고르는 거야. 1, 2번 고르는 건데 그래도 만만치 않으실 거야. 시험장에서 풀 때는. 이게 아직 송나라가 있다는 것이니까 송나라가 좀 금한테 공적을 당하고 있는 시기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뒤에 하늘의 동쪽에 태양이 떨어온다. 이게 이제 어때요. 뭔가 자존심. 자부심을 드러내니까 김부식은 좀 느낌이 어때요. 이 사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규부. 이규부는 자주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했던 거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지. 20번. 다음 해외의 견문기록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해달라는 것은 표혜력은 잘 모를 거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리을. 해동제국기는 성종이죠. 성종. 세종 때 신숙주가 일본과 류큐를 견문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성종 때 해동제국기를 완성했죠. 성종 때. 신숙주.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죠. 열아일기는 정조때죠. 정조때 박지원이죠. 박지원이 청나라 황제 여름별장. 열아를 다녀온 기행문이죠. 정조때. 서유견문은 유길준이죠. 유길준. 그래서 유길준이 미국 유학 갔죠. 보빙사로 유길준이 미국 유학을 가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유럽을 견문하죠. 견문하고 이걸 쓴 거죠. 1895년도에 간행하죠. 고종 때죠. 고종 때. 그럼 표예력은 잘 모르니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리을. 니은. 디귿이죠. 리을. 니은. 디귿. 도입해보면 3번밖에 없죠. 3번. 답이 3번. 3번론. 알겠죠. 그래서 보니까 많은 어려운 문제가 3번이었다. 약간 느낌이. 혹시 100점 맞은 분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점수는 이제 송혜씨 잘 맞았어요? 어땠어? 박살났어? 한번 물어보자. 우리 잘하는 학생이 또 누구 있지? 우리 학습 잘하자. 어땠어? 박살났어? 뒤에 학생이 또. 선방했어? 나름? 60점 맞았어? 저 학생 잘하거든. 그러면 이제 60점. 잘하면 제 것한테 한 60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60점. 알겠죠. 그 정도면 잘하면 점수일 것 같아요. 잘하. 60점 정도면 아주 잘한 점수. 알겠죠. 아주 잘한 점수. 그리고는 대개는 그 밑에 맞았을 거예요. 알겠죠. 결국에는 이제 맞출 것들 잘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거의다가 너무 어려운 문제였고 제가 봤던 사고력도 막 필요하죠. 이게 사고력도. 그래서 국가직이 전통적으로 사고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고력 문제. 그래서 어려웠는데 너무 어렵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문제를 지방직에 대비한다면 연도 위주죠. 연도 위주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아예 연도도 확인할 수 없는 문제들은 역시 감으로 풀어야겠죠. 감으로. 그래서 그 감을 키울 수 있는 좀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쌤도 뭐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거 출제원들이 쌤 이상으로 해버리면 저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지방직 문제 풀이하죠. 죽어 나겠죠. 알겠죠.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쌤도 이제 문제 더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또 지협적으로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저도 솔직히 수업 휴강하고 싶습니다. 이거 보고 지쳤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가서 좀 쉴 분들은 가서 좀 푹 쉬고 정신을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알겠죠. 그리고 쌤도 이제 뭐 느낀 게 있으니까 우리 뭐 다음 주 문제 풀이할 때 지방직 문제 풀이할 때 또 이걸 반영해서 좀 더 치고 피고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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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